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향수 경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은 됐는데 여전히 찬반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5분 연설이 화제입니다. 먼저 이 보호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과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보셨는데요.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공개가 되고 나서 임차인들의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두고는 민주당도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올 것이고 이게 이 전환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세입자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제한 갱신 청구권이라든지 갱신 청구권을 6년 인정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사실 개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4년으로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2 플러스 2로 됐죠. 좀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주거 안정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 임대차 보호법이 나름대로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4년간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4년 이후에 임차 보증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당에서 사실 전세보다는 월세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럼 본인에게 전세를 살 것인가 월세를 살 것인가 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게 되면 사실 모든 국민들이 나는 보증부 월세나 이런 월세보다는 전세를 살겠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월세 시장이 도래하게 되면 당연히 나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할 때 보통 우리가 4%나 10% 내에서 우리가 전환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받아서 저축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0.5%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월세에 대한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여당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적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냐 월세냐 어떤 것들이 좋을 것인가를 두고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앞서 저희 그래픽으로도 나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설명을 드리면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5억 원 전세집을 보증금 2억 원짜리 월세로 만약에 바꿨을 때 임재료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를 좀 봤는데 물론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현재 전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봤을 때 월 한 60만 원대 정도의 월 지출이 있다. 이거는 은행에 주는 돈이겠죠. 그런데 월세로 전환이 되면 월 100만 원 정도를 집주인한테 줘야 되다 보니까 집을 세대로 사는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하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월세는 보통 벌어지는 돈이다. 전세는 일종의 저축이다. 이런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돈을 유지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전세가 월세화로 된다고 하여 사실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 차이만큼을 내주셔야 되는 거죠. 집주인이. 과연 이렇게 다 일목에 내줄 수 있느냐. 물론 지금처럼 전세 대출이냐 월세로 가느냐는 양자태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월세만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차를 두고 천천히 그런 속도로 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월세 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세가 좀 나름대로 안전 궤도를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난다. 그 말은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월세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거꾸로. 전세 감소가 월세로 간다면 지금도 역시나 월세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월세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역발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전세로 내는 전세 대출에 대한 비용보다 월세 비용이 더 크다고 여겨지면 월세를 꺼리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월세 꺼리죠. 그래서 이런 인식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이 길목에 들어선 거죠. 전세가 월세로 가는 이것이 한 10년 전부터 이미 이 길목에 들어선 거고 저희가 한 중간 정도 걸어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조금 더 점심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전세가 줄고 월세로 넘어가는 그렇죠. 과거만큼은 굉장히 이게 전세의 월세가 새롭거나 매우 충격적이지는 않죠. 다만 월세 부담이 주로 월세가 많이 되는 건 주로 청년계층이 산대거나 이런 약간 취약한 어떤 그런 보증금 부담이 큰 쪽에서 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월세 부담 인하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원래 전세를 사는 세입자하고요. 월세 사는 세입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월세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보증기간을 못 채우고요. 이동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전세를 낼 때는 일정 부분에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2년이든 연장을 해서 또 4년이든 6년이든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월세는 매달라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아무래도 월세 내는 금액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내는 경우 저도 사실은 월세를 살아본 적이 있는데 월세 살다 보면 이거 뭐 내가 좀 여역이 되면 월세 그만하고 전세를 가든가 아니면 내가 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들어가거나 이러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월세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뜻이고요. 아까 그 그래픽에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해드린다면 3억 원의 전세를 1억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2억 원에서 2억 원짜리 월세로 바뀐다고 하면 저 현재는 62만 5천 원 전세 대출이고 이자 상환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을 4%로 하면 100만 원 나온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보면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어요. 그거 지금 5% 넘어요. 그 말씀은 지금 저희가 4%로 적용해서 100만 원이라 일단 설정을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큰 비용이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 4%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전세 살던 사람이 2년 연장을 못하는 경우가 집주인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잖아요. 직계 좀비석이라든가. 이랬을 때 들어왔을 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만약에 2년을 만약에 집주인이 안 살면 거기에 대해서 4% 연 이자를 해서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일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의 현실은 4%가 아니라 5%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세 시장이 사실은 경기의 지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는 분명히 외국 같으면 내가 실직을 당하잖아요. 그럼 당장 내일 월세가 버겁잖아요. 그런데 전세 살면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식지 중에 주거 비용이 그래도 내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만약에 이 시장이 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장을 잃거나 어려워지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의 어떤 삶이라든가 생활이 급전직화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제도이지만 순기능도 상당히 많았던 것은 현실이거든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다 얘기를 들어보면 괜히 세입자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나가야 될 돈이 많으면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예전에 주택임대차 현황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6대4, 60%가 전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대차 현황들의 통계서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전세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전세가 40%, 보증부 월세가 60%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 주거 안정의 문제가 계약 기간만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나름대로 공급하겠다는 전략들을 수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을 그럼 누가 하느냐. 결국은 정부에서 공급을 하거나 민간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는 무조건 연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우리가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결국은 수요자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전세 시장이 아니라 월세 중심의 임대차 계약이지만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그만큼 매칭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서 우리가 공급의 어떤 투트랙 전략들을 한 번쯤 정부에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면서 2 플러스 2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2년을 맺고 만약에 세입자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면 집주인에게 한 번 더 집주인은 무조건 갱신해 줘야 돼요. 그래서 4년까지는 살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4년 후의 일입니다. 이 계약은 일단 4년이 가지만 새로운 4년에 또 다른 계약이 시작이 됐을 때는 집주인이 그 전에 못 올렸던 가격 상승분만큼 폭등을 시키는 그래서 전세 시장이 결국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또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전주 대비해서 0.14%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4년 8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세 시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4년 후에 가격 폭등과 전세 시장 불안이 함께 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2 플러스 2가 됐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4년 단위로 폭등을 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세 파동이라고 하는 이 파고가 한 4번이 있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88년 88올림픽 때 너무나 비싼 전세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1기 신도시가 90년부터 된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임대차의 대부분은 전세였죠. 그런데 이 전세 가격 상승은 바로 주거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태고요. 두 번째 사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IMF 때 97년, 98년 그때는 역전세는 아니었죠. 그때는 전세 보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이 재건축발 대량 2주 수요 때문에 주변 전세값이 오르는 그런 파동이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쭉 오른 전세 파동은 저금리발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너무 저금리 시대. 그렇다면 지금의 전세값은 사실은 지금까지 4번의 파동에 비한다면 아직은 굉장히 가격 상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조금 체감이 덜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오를 것인가 오르지 않을 것인가 상당히 미흡하지만 결론적으로 전세 시장이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 때문에 오르는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의 수급 요인에 따라서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고 또 신도시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대기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르는 이 가격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전세 시장이 어떻게 벗길 것인가를 두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 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2 플러스 2 계약 넘어갈 때 가격 인상폭의 제한을 받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는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이 안 되니까 제동이 걸리니까 그냥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이 되는 전세 집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 수요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는 그러면 결국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급등시키는데도 사실은 너무 부당하게 하는 건 아닌지라 사실은 그런 일부 행동이 관찰이 되더라도 과연 그게 정의롭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면 좀 전에 유니스 의원님 발언 맨 모두 말씀해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관계라는 점에서 조금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임차인을 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걸로 조금 배려의 정신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정서적인 면에서 배려를 할까요? 대부분이 지금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시고요. 그런 점에서 일부 급등이라든지 매물을 걷어들여서 빈채로 있다가 다시 한다거나 그런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다소 유발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를 희망을 해야 되겠죠. 좀 막연한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제가 팩트체크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번에 31일 날 통과가 되고 즉시 시행이 된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기 되면 어쨌든 내가 2년을 살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도 적용을 하니까 2년 연장하잖아요. 4년 뒤가 아니고요. 2년 뒤부터 벌써 신규 계약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2 플러스 2라고 해서 4년이 아니라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이미 계약을 해서 지금 세입자가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세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인제 또 연장 계약을 2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10월에 또 연장을 하면 2년 후 10월에 또 보니까. 2년 뒤 10월에 그때는 주인이 제대로 된 어떤 인근에 있는 시세라든가 정상 가격을, 전세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4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저는 2 플러스 2라서 4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2년 뒤부터 이런 현상들은 가격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2년 뒤에 안정화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오른다면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2년 뒤부터 벌써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2년부터 실제로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89년도나 나중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대형 이벤트 위주로 했을 때 항상 집값이 오르는 물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200만 원 주택 건설해서 했는데 전세 가격이라도 집값이 안정화됐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결국에는 공급이 입주를 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시범단지가 92년 가을부터 입주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어떤 코드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이게 2024년부터 시범단지가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3기 신도시가. 그러면 그때는 시범지역일 것이고 제대로 된다면 2025년부터 입주를 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칠게요. 공급도 안정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 주택 가격이 잡는다 치는데 문제는 지금 2020년이니까 앞으로 4, 5년 동안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냥 국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이라든가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잘 챙겨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지금 시장에서 임차인 중심주의, 그다음에 세입자 태평성대의 시대가 왔다라고 세입자들이 많이 평가를 해요. 세입자 태평성대. 세입자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임대료를 조정할 수도 있고 임대차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중심 시대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년에서 2년으로 계약 기간이 경신되었을 때 이게 풍선 효과로 전세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예전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지금 이번에 2 플러스 2로 되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가 사실 없지만 예전에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임차인이 갑인 시대로 진행이 되다가 2년이나 4년 이후에 한 번쯤은 임대인이 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갑의 위치로 바뀌게 되는데 갑의 지위를 행사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될까? 착한 임대인이 몇 명 정도 될까? 사실 한 번쯤 질문을 던지게 되면 충분히 이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한 개인의 재산인데 2년 플러스 2년에서 4년 동안 어떤 가격 통제라든지 계약을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4년 만에 온 기회를 집주인이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집주인 선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또 4년이 흘러가는 시간이 될 텐데 여기서 가격 폭등을 안 할 착한, 착하다는 표현도 잘 모르겠습니다. 착한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임대인이 과연 존재를 할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기대할 뿐이지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실과 이상은 굉장히 다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월세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흔히 주거 불평등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자가도 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전세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거죠. 상당히 고가 전세와 상당히 저가 전세의 격차가 매우 큰 그 말은 사실 전세를 선호한다. 전세를 입고 싶다. 나는 꼭 전세여야 돼. 그 얘기는 나는 목돈이 있어. 나는 이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서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단돈 500이 없어서 사실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세만이 오히려 답이다. 이미 월세를 내고 계시는 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너무 전세만 해서 오히려 목돈을 지키거나 그런 제도의 소멸로 인한 지금 전세자들의 비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지금 월세를 내시는 분 역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앵글을 잘 봐야 되는데 물론 전세라는 거는 자가와 월세 시장의 중간 시장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중산층의 주거 버팀목의 역할을 했어요. 순기능이죠. 하지만 거꾸로 전세라는 것은 최근에 보다시피 갭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시장을 좀 혼탁하게 하거나 우리가 전세값 안정이 집값 안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전세에 대한 이 시장의 부정적인 파괴 효과도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전세가 줄어든다. 월세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많은 세입자분 중에서 이미 월세를 부담하시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정말 조금이라도 전세를 하고 싶지만 그 돈도 없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전세라는 보증금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 서민들, 월세 서민에게 너무 이게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가 생깁니다. 사실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내놓으면 가격 상승에 제한이 걸리고 계약 갱신이 어려워지는 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기존 매물을 걷어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에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집주인 중에 보증금, 전세보증금 몇억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집주인들이 많지는 않다. 1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많겠지만 반전세로 전환을 하기만 해도 월세 부담이 더 커진다라면서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입장을 주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집주인 입장도 굉장히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세입자 입장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연 이게 정부가 생각한 대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모호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예전에 89년도에 전세 의무기간이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뀌면서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폭등을 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89년, 90년 합쳐서 한 50% 가까이 실제 수치상으로도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던 건 맞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안착이 되면서 나름대로 시장에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받아들이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시기, 공급이 되는 시기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과거에 저도 학생 시절에 주변의 동료들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가 언제 없어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30년 뒤일까, 20년 뒤일까 해서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내기도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만 해도 전월세 전환율이 거의 9%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월세를 내면 전세보증금 대신 월세를 내면 거의 9% 정도의 이자를 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한 6%가 밑으로 뚫렸으니까 점점점 내려갔다는 얘기,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월세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과도기 현상 때문에 반전세, 반월세 같은 것들이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듯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했던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촉진이 되는 하나의 계기는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라고 저희 소위 부르는 것 중에 두 가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두 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 여당과 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는, 보장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면접 보듯이 고르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를 잘 안 해주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우리 사회가 분열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촉진을 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임대인 중심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그 집에 세를 들어가서 살면서 본인 스스로 수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있던 집의 어떤 교조들을 바꾸어서 수리를 해서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차인 중심이 되다 보게 되면 임대인들이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을 상당히 보호하는 정책들을 일부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이 착한 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소득은 괜찮은지 인간성은 괜찮은지 이렇게 면접을 보는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벽면에 못이 하나 박혀 있으면 어느 곳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 표시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임차인이 못을 박게 되면 그 못 박은 부분을 원상복구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임차인의 어떤 원상복구 의무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선택할 때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밀려서 납부하지 않고 잠수를 타서 임차인을 명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저는 많은 사례들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선택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은 임차인들에게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과연 세입자에 대해서 만약에 집주인이 강하게 프레셔를 가하면 압박을 가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사실 별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수리를 안 해준다거나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가면 거기서 갈등만 빚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걸 좀 익숙해져가는 적응해가는 일정의 과정 중에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임차인이셨을 때 아파트 나올 때 아마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그럼 싱크대에 뭐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벽지를 흐미한가 그렇죠. 우리가 전세 제도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깐깐하게 매달을 체크할 필요가 없었던 굉장히 관리가 편한 임대차이기도 하죠. 그런데 월세를 하다 보니까 매달 월세를 내면서 수도꼭지가 이상합니다. 여기 변기에 물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임대차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그동안에 본인의 자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알아서 쓰던 것들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각각의 권리가 의무가 강화되는 거죠. 임차인은 보다 더 임대료를 제때 성실하게 내는 권리, 의무가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임대인은 또 보수 수리에 대한 걸 강화될 거고 정부가 이번에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전월세 지원센터라든지 주택임대차 본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여서 갈등, 과도기적인 적응기 동안에 권리와 의무라든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 교수님한테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 개정안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임대차 3법이라고 했던 것 중 두 가지가 통과가 됐고 남은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고 준비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6월 1일이라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됐을 때 주택임대, 그러니까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세부담이 집주인에게 가는 것보다는 혹시 세입자에게 전가돼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던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경제학 책에 항상 나와 있는 것이 이것도 약간의 어떤 조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노출이 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그 세금이 당연히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런 효과를 전월세 신고제가 노리는 거잖아요. 그게 또 바람직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득에 대한 노출 때문에 내가 세금이 늘어나면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역사 이래 유구한 어떤 세월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은 뭐냐면 조세 전가 효과라고요. 결국에 집을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것은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과하는 세금은 임차인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한테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부과된 임대 세금의 100%는 아닌데요. 이게 뭐 그래프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만나게 돼 있지만 그 효과가 100% 전가는 되지는 않지만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공급자에게 부과한 어떤 그러한 조세 전가 효과는 반드시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전부를 다 부과한다면 약간 나쁜 공급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아무래도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결국은 세입자들한테는 부담이 더 커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월세를 좀 올리고 싶겠죠 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관리비라든가 사실 주택 같은 경우 관리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택들 제외하고는 그런데 안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부과세라든가 실제로 나오는 보유세 같은 것들도요. 임차인에게 약간 나눠내자라고 해요. 계약 조건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전체에 있는 임대인이 내는 어떤 택스를 갖다가 조세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나눠낸다든가 아니면 전부 내느냐 반만 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차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쩌면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최 교수님 말씀은 내년 6월 1일 이후에 또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러면 또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월세 신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 자료를 갖고 임대차 시장의 정책을 펴거나 어떤 통계 자료를 갖고 어떤 세입자들의 어떤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나쁜 의미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통계 자료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것이 통계학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산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통계 자료들을 나라별로 리더마다 그 통계 자료를 사실 정치적 산수로 쓰지 말고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증가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바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이스를 해요.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조세의 증가 효과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세가 세입자에게 증가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누가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시장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야만 그런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이론들이 개발이 되어서 교과서에 나올 정도면 그러한 현상들은 이미 시장에서 일반화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라는 것도 이론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실 무시하고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그다음에 전세 신고 지도를 통해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럼 그 고통은 누구에게 가느냐. 결국은 임차인, 최고 약자에게 간다는 겁니다. 결국 또 사실 임차인, 그러니까 지금 새 들어 사시는 분들 중에 고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KB국민은행 자료를 좀 볼게요. 지난달 7월인데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4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형 아파트라는 것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말하는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4억을 넘게 해줘야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 서울에 살기 참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듭니다. 서울 중위 가격이 9억 원 넘었다, 9억 원 영안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이런 작은 아파트들마저 4억 원이 넘었다고 하니까 참 서울에 살려면 돈 많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서울 살이가 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기준으로 2019년도에 우리가 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한 달 월 평균 소득이 361만 원이에요. 361만 원이요. 연봉으로 따지자면 4,500 조금 덜 되는 4,300. 4억이면 10배가 되는 거죠. 10년을 모아야 되네요.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집을 하나 소형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네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굉장히 우리가 고부담 집값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통계라는 거는 정말 경종을 한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가 맨 첫 사례 보였다시피 전세 5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대출금하고 월세를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월세 전환할 때. 사실 이제 5억, 5억이 집값보다 더 비싼 거죠.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5억의 전세를 살 정도인데 월 1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그야말로 2000, 2000도 어려운데 이게 억 단위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부담이 크죠. 굉장히 이제 나의 소득과 또 나의 주거 안정이라는 건 굉장히 멀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이 소형은 지금 이제 소형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풍선효과로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이 소형이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하면 젊은 청년 1인, 고령 1인. 고령도 넓으신데 살다가 좀 더 작은 규모로 다운사이징을 하고 싶은데 사실 작은 집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에 대한 인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인구 가구 구조라든지 변화가. 여러 변화에 이제 이 스탁이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수급, 브리치가 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상승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나마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집을 살 수 있는 게 소형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뭐 중대형은 비싸고 못 사니까. 근데 소형 사려고 보면 이제 4억이 넘게 있어야 되고 이 가격 상승세가 꺾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이게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대단히 그거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냐면 풍부한 유동성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이 현상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매매가격이라든가 임대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심지어 뭐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거기도 임대료 상한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2015년에 마련했다가 올해 너무 폭등을 하니까 정부가 아예 5년 동안에 임대를 올리지 말아라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어요. 올리지 말라고요? 5년 동안 아예 변동하지 마라. 그냥 동결을 시키는 거죠. 5년 동안. 너무 폭등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또 실제 그 지역의 가격도 오르고요. 프랑스 파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사실 일본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세계적인 풍부한 유동성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을 가져온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오르면 또 어느 정도 버블이 끼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것들을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금리죠. 당분간은 이 저금리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거니까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또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어쨌든 내가 사서 오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또 시장에 신규로 또 매수하는 어떤 소비자로서 참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농후해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이제 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경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보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서울의 인구 수가 줄어든다고 지금 통계자료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6% 정도 줄었는데 근데 6%의 가구 수가 증가했어요. 아, 가구 수가? 네. 그러니까 가구 수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핵과적화,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수요들은 증가하는데 아까 우리 진미용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소형 아파트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30평대 아파트죠. 1인 가구들이나 2인 가구들이 보증부 월세에 살다가 계속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주거 수준을 높여서 전세로, 매매로, 아파트로 주거 수준을 높여가고 싶은데 숫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는 열체가 있는데 그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집주인은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저는 임대차가 되었든 매매시장이 되었든 소형 아파트가 되었든 우리가 청년들은 뭐냐 하면 요사이 세계적 조류입니다. 신 도심주의예요. 모든 사람들은 도심 가까이에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자연인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뛰어난 상업시설이 있는, 직장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새롭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어느 정도 확대해야만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가격들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슈인 직설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세입자 보호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얘기로 토론을 해봤는데요.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공급 대책이 좀 절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토론하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진영 교수, 진미연 위원, 최양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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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